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많은데였습니다 오늘은 카멜 인터내셔널에서 보내주신 카멜마운트 모니터암 CMA-EP 제품 간략하게 같이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 리뷰에 앞서서 해당 제품은 카멜 인터내셔널에서 저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컨텐츠에 대한 일체 간섭은 없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제 리뷰 스타일 아시죠? 돈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 제 맘대로 하는 그런 리뷰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엄청 추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성비를 유독 추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트랙볼 제 마우스 아시죠? 비싼 거 그리고 뭐 가방이라든지 혹은 노트북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과감한 투자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요 모니터 암이 그런 제품이 되겠죠 모니터가 고장나고 고사양이 나오고 뭐 해도 모니터 암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사놓으면 갈아끼면 되니까 요 모니터 암은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요 모니터 암에 대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리뷰할 요 모니터 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컨트롤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은 9kg대입니다 요게 모니터 인치로 환산하면 약 한 32인치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 솔직히 더 무거운 거 더 큰 모니터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리뷰할 수 있었는데 저는 요 제품을 요청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저는 듀얼 모니터 혹은 3 모니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모니터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거 언제 필요 없으니까 요 제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쓰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모니터 암이 가져야 되는 기본기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위치에 모니터를 두면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죠 요거 당연히 당연히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요 모니터 암은 여기 안에 보면 포트가 또 있어요 USB 포트랑 그리고 이어폰 마이크 포트가 별도로 있어서 혹여나 데스크탑에서 별도 USB라든지 사운드 출력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포트를 마련을 해줬다 요런 센스들 좋고 기본적으로 케이블 가이드도 잘 돼 있어서 이쁘게 잘 됩니다 요 모니터 암 있으면 어느 부분이 좋으냐 어느 부분이 좋으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 암 이렇게 길게 늘어났어요 길게 늘어놓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누워갖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를 요런 요런 내 자리에 앉아서 요런 홈 시아터 필요 없이 모니터만 쭉 당기면 내 영화 감상하는 아주 완벽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뭐 여느 모니터 암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L 인터내셔널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성비도 나름 괜찮았어요 65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기본적으로 AS는 2년 제공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슈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나름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잡은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우선 제가 좀 감성적으로 봤을 때 요 6각 린치 툴이 좀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조인트 부분들을 채울 때 그리고 요 모니터 암 버티는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힘 조절을 조절할 때 세게 약하게 텐션 조절할 때 쓰는 요 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따로 마련해놨고 요거 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케이블을 보관하는 요 덕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어서 네 아주 깔끔한 책상을 만드는데 일주할 만한 그런 제품이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 모니터 암 요런 괜찮은 제품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 책상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모니터에 대한 활용성도 모니터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 암을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요 카멜 인터내셔널의 카멜 마운트의 모니터 암 CMA-EP 제품 간단하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될 것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네 요러코 롬에서 간단하게 카멜 인터넷으로 보내주신 카멜 마운트 암 모니터 암 CMA-EP 제품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수업이란 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고통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한 조교상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